미스트로 시즌2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공정하지 않다. 공정성 논란에 대한 진정서를 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직과정에서 내정자 의혹에 대한 진정을 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경연과정에서 지나치게 제작진들이 개입을 해서 공정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도 진정을 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성년자 출연자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진정을 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조사를 시작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위원회는 또 오늘입니다. 16일 또 하나의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참가자 중에서 특정 참가자들의 의미탈을 보종해줬다는 거예요. 특정 참가자에 대해서 모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참가자는 의미탈을 그대로 방송을 하고 또 특정 어떤 참가자는 의미탈을 보종해서 멋지게 보이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의 내용의 민원을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상규명위원회가 민원을 제출함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제작진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한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질문 요지를 TV조선 측에 제출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과연 미스트로 시즌2가 진상규명위원회가 주장한 대로 공정하지 못했느냐 아니면 공정하게 진행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미스트로 시즌2는 첫 방송부터 엄청난 시청률 때문에 화제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호사담아? 너무 인기가 있기 때문에 또 잡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상규명위원회도 이 트로트 오디션이 인기가 없으면 진정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30% 가까이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 진상규명위원회 중에서는 지원서를 냈다가 탈락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 내정자 의혹의 내용은 뭐냐면 마감도 하기 전에 백인의 티저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선을 통과한 서류에 통과한 사람을 이미 결정해놓고 그 이후에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티저 영상이 만들어진 시점 이후에 말하자면 지원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원서 마감일 임박해서 했던 사람들은 심사도 받, 예선에서 심사도 받지 못하고 모두 탈락된 거예요. 어떤 지원자는 메일로 지원서를 냈는데 메일 크릭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거죠. 만약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주장한 대로 이게 맞다면 그래서 방식통신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사가 시간이 끌어지면 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아까 지원자들 지원했다 탈락했던 사람들 또 경영 과정에서 불공정한 논란이 일었던 사람들에게 피해 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미 이 조사가 진행이 되고 이 결과가 나올 때쯤에는 미스트로 시즌2가 이미 경연을 마무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의 효과 진정서를 낸 거에 대한 조사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긴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도 엄밀히 조사를 해야 되니까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서를 낸 사람들 얘기도 이미 불렀겠죠. 보통 보면 고소사건인 경우는 고소인 먼저 조사를 하고요.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V조선의 미스트로 시즌2의 제작진을 불러서 조사한 걸로 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서를 낸 대표자들도 이미 불러서 조사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서면 지리를 낸 상태인데 어쨌든 미스트로 시즌2는 30% 가까운 높은 시청률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탈도 많습니다. 말도 많고 거꾸로 얘기하면 미스트로 시즌2가 그만큼 인기와 화제가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디션은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성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적 기능을 행사할 때는 공정성,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객관성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스트로 시즌2의 제작진들은 조금 지나치게 시청률 올리기 말하자면 화제와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아까 공정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일들이라든가 또 객관적이지 못한 일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좀 엄격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스트로 시즌2의 소위 말한 진정선은 지금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미스트로 시즌2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이지만 또 가장 많은 비난과 비판 그리고 문제도 야기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늘 진상규명회가 진상규명위원회죠. 또다시 특정인의 의미타를 보정하는 후보정을 했다는 그런 민원을 또 제기해서 뉴스장터가 미스트로 시즌2에 대한 진정서 내용과 민원 내용 그리고 그 인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스트로2의 팬들 많습니다. 그리고 트롯 오디션의 사실은 원조 방송국 아닙니까? TV조선이 그래서 지금 최고 30% 가까운 높은 시청률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KBS 같은 경우 18% 정도까지 찍었지만 미스트로 시즌2는 27, 8% 엄청난 시청률입니다. 그만큼 높은 인기와 화제를 모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또 다른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인 진상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